빠르게, 맛있게, 깔끔하게 라면보다 더 쉬운 통닭구이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탄생 360도 자동회전구이기 꾸준 통구이 회전그릴 재료가 자동회전 상하좌우 빠짐없이 구워주는 통구이 로티서리 방식 내부 반사판 설계 서브스티머 방식까지 더해지니까 속까지 골고루 기름길은 쏙댕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그 맛 연기 걱정, 기름틀 걱정 냄새 걱정까지 줄여주니까 주부의 손과 휴식시간까지 지켜줍니다 바닥 옆면에 뚜껑까지 분리 넌스틱 코팅 처리로 보다 깔끔한 세척까지 가능합니다 재료 본연의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구이부터 생선 건강요리에 우리아이 간식 고급 레스토랑 요리까지 트레이만 바꿔주면 높낮지만 조절해주면 OK 주방을 빛나게 할 포인트 화사한 빈티지 레드 디자인 무엇보다 늘 가까이 두고 사용이 가능한 공간 활용 사이즈까지 유로피안 전통 루티서리 스타일의 감동 360도 자동회전 구입기 후진 통구의 회전 그릇 고급 레스토랑 요리까지